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화기를 꺼놨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한 언론사의 창문기념일에 가서 이렇게 공당의 대표로서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를 하고 오후에도 무슨 일정인데 다 취소를 하고 지금 이준석 잠적상태 언론에서는 휴대폰 꺼놓고 약속된 장소에 안 나타나면 잠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꼭 잠적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적상태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톱뉴스 제목부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노골적인 이준석 패싱 2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국민의힘의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글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쓴소리 할 때는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좀 잘 좀 하지 그냥 결국은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카리스마와 어떤 정치적 협상능력 정무 능력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발휘를 해서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걸 미리 차단을 좀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도 좀 하고 물론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다 헤쳐나가기 때문에 한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그런 개인적인 능력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꼭 말 잘하고 어디 가서 사이다 발언만 쭉쭉쭉 해대고 그게 능력이겠습니까 그냥 묵직하게 다니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정적인 대목에 한두 마디씩 하더라도 인사, 지휘력, 통할 능력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상임, 공동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본부장, 이 세 번째 단계 공동선대위원장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위에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이준석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경선을 치렀던 대통령 후보들은 거기에 안 보이더군요 원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같이 몸을 함께 해주는 것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번에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장,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의 손녀인 스트루커바 디나 이런 분들이 함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표의 어제 오늘 결기를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 김종인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겠다 그 기조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아 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만 계속 됩니다 답답해서 그냥 뭘 먹어도 꼭 원친 것처럼 그렇게 속이 안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 머리 좋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그건 알겠는데요 도무지 하루에도 라디오 방송을 몇 개를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 대표가 그렇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살아도 되는지요 라는 심정이 들 만큼 아니 도대체 당사에서 당문은 언제 보는지 그냥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것도 보수 방송 좌파 방송 하긴 방송에는 보수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저기 나가서 거기서 묻는 대로 또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텝이 꼬이고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또 증폭이 돼가지고 뉴스를 타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 대표는 36살밖에 안 되더라도 당원들과 국민의 손으로 뽑힌 당 대표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아니 당 대변인은 왜 있습니까 아 그런 입 역할을 하라고 근데 당 대표가 대변인이에요 그 당의 대변인이 한두 명입니까 뭐 다섯 명 여섯 명일 때는 대변인들 선대위 대변인 따로 있지 당의 대변인 따로 있지 그 대변인들이 하라고 대변인은 아니니까 그런데 당 대표가 그냥 대변인들이 대변인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그냥 어디 가서 대변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얘기하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올리지 아니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간다면 누가 말합니까 근데 아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족족이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족족이 와장창 와장창 그릇 깨지고 유리 깨지는 박살나는 소리만 들리니 이제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저도 뭐 안다면 아는 사이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교수인데요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나왔습니다 박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범죄심리학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선 꼽히는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영입이 됐는데 이준석이 반대한 겁니다 내가 이수정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속기록에 꼭 남겨놓아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이수정 교수가 여성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20대 남자들한테 비워갑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수정 교수가 오늘 그랬더군요 이준석이는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 같다 아 정말 날카롭습니다 페미니즘을 하되 페미니즘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떻게 사회 통합적인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매도해서 그걸 다 배척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를 라디컬리즘을 구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준석이 그걸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으로 지금 언론의 모든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전면 취소 그리고 휴대폰을 꺼놨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어린 나이에 오죽하면 그러려 싶기도 합니다 다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선거대책위원회 다 장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 이준석한테는 곁을 안 주고 이준석을 아주 그냥 저 구상유치 저 비린내 나는 그런 아이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1, 첫 번째 지방유세로 충청 지역을 택했고 그중에 세종시 가고 이런 일정이 있는데 상임공동위원장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죠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런데 이준석한테는 그걸 통보를 안 한 겁니다 윤석도 아침에 뉴스 보도 보고 알았대요 이것도 윤석열 후보 잘못한 겁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당대표는 그 당의 어른이요 얼굴인 겁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해줘서 오후에서 실무자가 연락을 했고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어디 나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실무선에서 혼잡 아 실무선에 혼잡이요? 말이 됩니까? 김재원 최고? 이건 그냥 쌩깡고지요 실무자원에서의 혼선이 빚어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도대체 시스템이 언제부터 망가졌길래 실무자원에서 연락이 오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당 지도부를 그냥 눈꼽에 낀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럴 뜻 아니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연락을 안 했다면 실무자들이 자기 인사권을 준 사람이 결정된 내용인데 그걸 연락을 안 하고 자기 모가지가 10개입니까? 그걸 견뎌낼 도리가 있습니까? 다 눈치를 보고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준석이를 완전히 패스팅하고 저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연락할 필요 없겠네 거기 있는 사람 다 눈치 구단들고 정치 구단들이 있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분위기 다 알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거겠지요 김재원 최고가 말한 것처럼 연락을 안 했다면 이거는 큰 문제인 겁니다 내부적으로 만약 그랬다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네요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도가 하고 충청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저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만약 내가 안 간다면 이준석이 후보에게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양쪽을 막아놓고 나를 몰아세운다 이런 거죠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고 하거나 죽일 놈은 이준석이 되는 거다 거기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주위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세우듯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정 전면 취소 그리고 휴대폰 꺼놓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에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누구 보냈겠지요 보나마나 이준석 집 어디 살아 그리고 집으로 보내서 달래고 뭐 이런 작업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꼬락선입니까 지금 정권을 탈환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지금 곧 수권 정당이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곧 대통령 당선인이 돼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정권 인수위원회를 꾸려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놔두고 떠난다 그래서 개문발차라고 했고 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몇몇 인사들은 계속 뻐꾸기를 날리고는 있더군요 뭐 그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6층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제일 전망 좋은 자리에다가 김종인 오면 모시려고 자리는 남겨놨다느니 또 이제 물밑 접촉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하기에 뭐 하면 또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그러면 킥메이커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매섭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종인 그분이 킥메이커라고? 아니다 국민이 킥메이커다 2030 여러분이 킥메이커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거기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달린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하고 KBS가 주관한 여론조사 보니까 그 윤석열 이재명 똑같이 35.5% 동률의 지지율이 나왔더군요 글쎄요 이제 딱 하나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률 나온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12월 달에 골든크로스를 지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2등하던 쪽이 1등하던 쪽을 누르고 치고 올라가는 그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린 그 지점 이걸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2등하는 쪽이 1등을 치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1등해오던 쪽이 2등으로 곤두박질 치면은 데드크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편한테 골든크로스는 나한테 데드크로스 나한테 데드크로스는 상대편한테 골든크로스 그거를 이제 이재명은 12월 달에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답답합니다 이수정 교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수정 교수하고 방송도 오랫동안 같이 저는 했었고요 그분이 평소에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치색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한테 보수다 아니다 페미니즘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수정 교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그냥 범죄심리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그런 자기의 전공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 가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학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을 과장되게 한다거나 부풀려서 한다거나 인기 영합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타입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과학적 진실 사회학적 진실 자기가 전공 분야에서 얻었던 학문 연구의 결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르면 민주당에도 가고 국민의힘이 부르면 국민의힘에도 가고 그러고 있었던 차이인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차마 이재명한테는 갈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그 조카가 35방인가 난도질하듯 그 모녀를 살인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교제 살인 그리고 또 아주 흉악무도한 교제 살인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 이재명한테 나는 도저히 마음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수정 교수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손을 내미니 그래 이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든 내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기가 낫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흉악범들을 그것도 교제 살인, 흉악범들을 변호를 하면서 심신미약, 음주감경, 술 먹고 한 짓이니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변론,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 가족들, 친인척 중에도 변호사들 참 많은데 그래서 변호사, 모른다면 모르지만 안다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호해서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참 이런 말은 뼈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이수정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는 이미 여성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람을 숨을 몇 번 찔른 것에 대해서 데이터 폭력이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 뼈아픈 겁니다 민주당에도 내로라하는 페미니스트들, 내로라하는 여성 문제 전문가들 막 줄비하게 계시는 거 다 아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엉뚱한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왜 당신들 입 딱 닫고 있느냐 그런 당신들이 있는 곳에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던 와중 속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고 지금 이준석 혹시 어디 나왔다 속보가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수정 교수는 안 된다 20대 남성들이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다는 것에 등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준석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오버한 겁니다 오산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충청 지역을 유세를 하러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삐져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주은 잠적 상태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국말 잘 할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으로 드립니까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 그 밑에 사람 웃는 얼굴 하고 있고 그 바른 쪽에 P자가 소문자로 이렇게 써있지요 저 P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저 P자를 쓰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화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P자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기 좋으려면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P자 여기 내리긋는 획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P자 그런데 이준석이 누군가는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윤석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3인방 번성동 장제원 유난홍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그래서 대개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별난 언어를 쓰는 건 아닐 테고 같은 언어를 쓴다면 사귀던 사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남녀가 야 너하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헤어지자는 뜻 아닙니까 그동안 네가 좋은 추억만 가지기를 바라겠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야 이건 뭐예요 그릇 깨버리고 찢어지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 콘텍스트 하에서 얘기를 했다면 자 뭡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종인 할아버지도 안 왔으니 나도 선거대책위원회 오늘부터 이제 안 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습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몸 담지 않겠다 오늘부터 발 끊었다 아니면 아니면 당 대표직까지 사퇴 여기까지입니다 라면 아니면 세 번째 김재원 최고가 오늘 어디 가서 그랬다면서요 별거 아닌 거다 그냥 실무자들끼리 뭔가 연락이 잘 안 돼서 빚어진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겁니까 그건데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나요 정치인이라면 당대표라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해야 되고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냥 이러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김종인 카드 자칭 킹메이커라는 김종인 카드 어찌할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5%? 1%? 이미 게임 끝났다 그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반이라고 보시는지요 불투명한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리무중 이런 말을 이준석 대표도 썼더군요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KBS 드디어 독률 35.5% 찍은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달렸다 만약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과 거의 비등비등 박빙 차이로 이제 이번 주가 계속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당론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등등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3고 7여, 7고 8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비율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사뭇 격차가 좀 있는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12월 골든크로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결국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 때도 그렇고 박근혜, 문재인, 황교안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김종인 할아버지 와봤자 뭐 달라커니, 뭐 달라커니 자기가 활동할 공간을 충분히 달라커니 이렇게 말 많고 그냥 전권에 관한 시비가 많으니 김종인 없이 한번 치료볼 테야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지율이 오르지 하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뭔가 불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죠 어떻게든 김종인 위원장이 나중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에 지금 몸담고 있는 최백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진을 두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두 장 지금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설계자 최백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동연 이름은 약간은 남자 이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인데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바른 쪽이 이수정 교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사람을 올려놓고 딱 세 글자를 붙여놨어요 차이는 차이는 왼쪽에 조동연 조동연 저 사람은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파병된 적이 있었고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어떻게 보면 군사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조동연 서경대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신 그 바른 쪽에는 이수정 교수인데 최백은 교수가 차이는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자 댓글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댓글이 조동연 교수는 젊고 이쁜 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수정 교수는 나이도 많고 뭐 이제 그런 상황 뭐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제 그런 식의 댓글도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최복은 교수는 저런 거를 노린 걸까요 아니면 최복은 교수는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일파만파로 민주당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차이는 하고 물음표 붙인 그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11시 김광일쇼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조동연은 30대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육군사관학교 나왔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같은 여성인데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전공했다 저거를 올린 최복은 교수는 건국대학교 나왔다 저는 그 정도 하나는 육사 출신 하나는 연세대 출신 하나는 건국대 출신 어떤 차이를 더 말하는 거죠 최복은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시리즈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으로만 신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최복은 교수는 조국 수호집회에 거의 개근하다시피한 참석자고 거기서 마이크도 잡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집회 거의 단골로 출연한 사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윤미향 지금 무소속 의원이 했던 정의기억연대 유안부 할머니들 했다가 이런저런 그 일들을 온 국민을 분노와 좌절 속에 몰아놨던 정의기억연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정의기억연대를 옹호하는 조국 수호집회의 단골 참석자 그 다음에 정의기억연대 거기 옹호 했던 사람이 최복은 교수예요 이 사람이 두 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젊다는 게 그게 뭐 자랑입니까 똑같은 사진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말을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너희의 젊음이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듯이 나의 나이 들어감도 벌로 받은 게 아니다 최백은 교수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지금 이수정 교수도 한때는 저렇게 젊었을 나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라고 그래 나이 들었다 조동인에 비해서 이수정이 나이 들었다 어쩌라고 그래서 최백은 교수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최백은 교수가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이건 절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